해백을ята지 안녕하십니까 언니가 덥다 더워 어우 더워 죽겠어 사령님이,해매도록 가는 겁니다 꽃으로 미치! 꽃으로 미치! 꽃으로 미치! 자시고, 가벼운 사람입니다. 자세히 가고 싶습니다. 자세히 가고 싶습니다. 자세히 가고 싶습니다. 좋다, 포라카이. 진짜 좋아. 포라카이! 지상 낙원. 근데 진짜로 이렇게 좋은데 우리끼리만 와있어가지고 난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이야, 효자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때까지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지. 해외여행, 그루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보셨는데. 진짜? 왜 안 보내드렸어? 너는 그렇게 자주 가나 보네. 그래. 애기가 보내드렸어? 아, 못됐다. 보내드렸어? 아니, 나는 뭐 가셨더라고, 젊으셨을 때. 효자다, 효자. 말레이점 이런데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 사진 봤어, 나는. 손 좀 못해. 다들 안 돼. 나는 갔다 오신 지가 3일 됐어. 네가 보내드렸어? 아이들 카타아로. 아니, 물론 우리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와서 참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집에서 힘들게 혼자 우리 사윤이를 보고 있을 와이프. 이 멋진 풍경을 와이프랑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랑 같이 같이 가시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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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으면. 아니, 준호 형 어떻게 써요, 지금? 나는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있어. 필리핀 하늘 아래. 필리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곳 어딘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방송을 해야 돼. 우리는 여기 저기 필리핀 보라카이 있는데. 재우 씨는 필리핀 어디에 있어? 뭐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싸비? 뭐 있는데? 싸비? 싸비? 싸비가 뭐야 싸비가.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나는. 말로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촬영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촬영하고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진짜 못 보고 갈 수도 있겠네. 내일 정도 연락해서 봐야지. 그런데 진짜 준호 형이 티를 안 내서 그러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럼요. 나한테 저번에 그러더라. 진짜 보고 싶다고. 설거지 빨래는 쌓여가는데. 와이프 안 온다고.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잠깐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잠깐 일어나 봐.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물에 빠트리고 이런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일어나 봐. 쉬자 좀 그냥. 아니야 일어나 봐. 잠깐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제일 칠하면서도 제일 밀리는 거. 이쪽으로만 가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여기 여기 딱 서. 여기 서 봐. 밀지 말라고 진짜. 물에 빠트린 거 아니라니까. 여기 여기 딱. 여기 딱 서. 오케이. 눈 감고. 눈 감아봐.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눈떠. 벌레 벌레. 아이 좀. 눈 감았지. 하나 둘 셋 하면 눈떠. 하나 둘 셋 하면 눈떠. 눈떠. 정면을 봐. 정면을 봐. 정면을 봐. 정면. 이 figures이 기대되는 거 아니야. ículos 분리 나나, 한 번은 주의. 수 достаточноい. 아니 essentially. 못agi다가 여러분이 저ная 시간을 보려 섣more mieluamente 겪을yer Så Locked по 궜 Sit visto. 좋겠다! 울었다, 울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나영호야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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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스해! 제대로 해, 제대로! 앞잎발 손 파지도록 키스해! 하나 해주는 사람이 있네 먹어요! 항상 우리 좋은 날만 잊지는 않겠지 그런 말 와도 슬기롭게 벗겨야 해 거의стро 사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저의 꿈을 하지만 전할 게 있습니다 우리 준우님께서 어떤 가져오셨어요? esp AWS 그거 못 먹었으니까 오이가ult 생각나 다리 그렇죠 소 Nadia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조기봐! 야 조기봐! 작게 작게. 조기해 작게. 볼륨 업. 진짜 살아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사줬거든, 생각거든. 근데 그걸 직접 우리가 만든 거야. 그때 내가 여부를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뽀뽀해. 내가 지켜줄게. 지켜줄게. 내가 힘이 될게. 자, 오빠 음소거, 음소거. 자기야, 좀 이렇게 보고 웃어줘. 열심히 하잖아. 다시 켜봐, 뭔 노래야. 켜봐, 켜봐. 아니, 그 노래에 감미로운 건데 저런 게 있어? 다시 들어봐.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 그... 그동안... 그 형님 떨어져 계셨는데 그... 우리 형님이... 엄말로 이 형님을... 어찌 됐건 뭐... 우리 김학현 외출과 우리 박피디님, 우리 박승목 진동님, 우리 동료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봐. 야, 야, 야! 귀요하네. 클로징 메시지잖아.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한 번 할게요. 제가 온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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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정수 있잖아, 형님? 정수 있잖아. 아, 정수 있잖아. 아, 정수잖아, 형님. 우리 김학현 해추팀이라고 박수호 감독님 우리 대휘 형 동민이 진규 세윤이랑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을 또 필리핀 와서 다시 만나겠네요. 아무튼 두 분 사랑 영원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라마스 볼륨업.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살아야 할 때. 동작아. 음성어를 비수거래. 비수거래. 자 자 자 찬찬하게 찬찬하게. 자 볼륨업. 비수거. 다시 쉬. 아 깜짝 놀랐어요. 할 뻔했어요. 와.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저는 저기 와이프 와가지고요.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봐. 오늘의 길이라는 얘기. 우리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튜브에서 잔다고요? 아니 여기서 잠을 어떻게 자요.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정하세요. 한 명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튜브네. 한 명은 공댕이가 젖은 채 자야 돼. 오줌상식이. 발가락이 할머니 발가락이 짜글짜글하게. 오우. 그러면 튜브 정하기 해야지. 튜브 정하기. 땅콩 있죠? 땅콩을 바깥에서 던져줘서 물개처럼. 아 받아 먹기? 좋아. 자 우리 조련사 백성훈 작가. 오 백성훈 조련사. 조련사. 형 김대희. 김대희. 못 받아 먹으면 튜브.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 이게 조련사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아 그 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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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토. 그거 같아 물품 섬 먹기게 우리. 야 오늘 형수 왔다고. 야 오늘 형수 왔다고. 뭐야 뭐야. 기회를 한 번. 기회를 한 번. 기회를 한 번. 몸은 여긴데. 기회를 한 번. 땅콩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연. 호흡이 안 맞는 거야. 평소에 친한이 안 될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나. 당선은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겟 쓰리 겟 쓰리. 겟 쓰리 겟 쓰리. 오. 와. 막 던지네. 아. 잘 막ansa. 강력한 후보 무조idge 동면에. 자 경비해. 자 개빈. 강력한 후보. 자 개빈. 난 조련사를 믿어. 야 개빈. 자 아 멋있어. 오오. 아 멋있어. 오오. 아 멋있어. 무조건. 와아아아 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으 으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타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는 못 자.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자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재밌겠다. 불쳐. 불쳐. 수고하셨습니다. 웃지 않는 수영장 소통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기 웃으면요? 벌치면 없잖아요. 안 그만뒀어도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지. 어차피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취침 소등. 그러면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웃어봐. 막내. 홍행규. 네. 어 뭐 아무튼 없는데. 홍행규.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하는 거야? 오오오오오오. 아따농! 아따농!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다, 야. 알았다, 인규야. 알았다, 인규야 알았어, 이제. 웃지 마야 돼. 웃지 말라고 웃지 마는 이유가 있지, 웃지 마. 다 제작진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세윤이보다 제일 빠른데. 왜 내가 막내야. 세윤이가 됐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해야지, 빠지기 전에. 어... 장난 아니야. 아니, 왜 시설적으로 호텔을 놔두고 왜 소영장을 살아오잖아. 준호 형은 형수님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서울에서 촬영할 걸 그랬어. 옷 수천 번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저기, 죄송한데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데 저 오줌줄기 좀 꺼주면 안 되나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지 잠이 온다. 어? 야, 조용하다. 아이, 자자. 해외 특집, 명상의 시간. 여기까지 왔냐. 제목. 기막힌 항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에어프레인의 손입니다. 이 비행기는 국제항공편이므로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영어. 이 비행기는 인터내셔널 에어프레인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앞으로 약 4시간 후 목적지인 필리핀 깔리보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 오후 12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어프레인. 유세윤, 김대혜, 유상무, 장동민, 제. 위험해! 현재 목적지인 필리핀의 날씨는 매우 맑고 퇴청한 상태입니다. 오예, 나이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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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죽어. 아, 누구야! 발로 차지 왜 똥집을 해!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깔리보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기막힌 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I'm fine, and you? 오늘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장 손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기장 손석물이 그 메시진 público 아, Tiffanyy casa 진짜 유심해주세요! emotionally 오! 우선도 멋있게! 추워야. 나 오줌 잘했어. 야 오줌 싸지 말아 이리 와. 도쿄멘탈의 극동 육집조 도쿄멘탈의 극동 육집조 도쿄멘탈의 극동 육집조 도쿄멘탈의 간장동민 해외 촬영구가 있고 대충 변기시장에니 놓치면 되지 한국말도 아니고 필리핀 말고 아니오 아 냄새 김준호 김준호 방어 끼지마 뭔 말이야 아 잠깐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방어 끼지 말라고 그랬어 방어 끼지 말라고 아 무서워 야 사살 틀어 물 다 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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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아 뭐였라 했어 뒤로 간다, 뒤로 끝냐린 뒤로 가 조용히 개띠게트 있어? 뭐라고? 자 그 얘기를 해보자 게 디켓 있어? 근데 조용해 게디켓 있어? 조용해 개 디켓 있어? 개 개 디켓 있어? 뒤 끝 있어 그사도 김대희 유세윤 장성민 입수 어떻게 알았어 저런 거? 어떻게 알았어 저런 거? 아, 죽도가 왔으니까 몇 개미털 입격 동류 10주 이 시간을 우와 이거 최고다 최고다 야,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잡은 다 잤다 어, 너 뭐해? 너 뭐했어? 너 뭐했어? 쉬었다 어? 쉬었다 너 뭐했어? 뭐야? 용우도 용액이 퍼지고 있어 지금 막 끌어올려 봐야 돼 아직 나오고 있을걸? 어, 저기 매칭매치 마요 네? 응 아니, 내는 고마워 제 while 그 때 비교가 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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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라쿠 형식 여러분 진심으로 반영합니다 아, 보라쿠 형식 여러분 진심으로 반영합니다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풀빌라 가란나.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하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웃을 포인트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 아 아 아 아 오 으 아 아 아 아 진짜 안 자고 뭐합니까? 정신 못 쳐니까! 똑바로 못 쳐니까! 회영은 역시 스리랑카! 개그맨은 블랑카! 홍행교, 유회사위원. 여기는 보라카. 에어.... 뭐하고 있어요? 야, 어디 가? 야, 민지호! 아들 만들어 엄지발가락에 힘주면 아들이래요 언제 힘주는 애가 중요해요 내가 새끼발가락에 힘줬다가 빨랐잖아 언제 힘주래 환성이송 보라카이에서 손님의 그 두 번째 이야기 K6의 숙소를 습격하다 가공되지 않는 실생활 완전 공개 그리고 핀낮에 벌어진 단순 무식한 게임 그들이 비병을 지른 진짜 이유 국내 최초 유일무이 완전 스파르타식 보라이어티 주먹힌 외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인기 한 명 늦어버렸어요 인기요 어우 창피해 죽겠어 서워 죽겠어요 혼자 책 읽고 수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아니다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